인류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개체수는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 덕에 피가 풍족해져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릴 일이 없게 되었죠. 우리는 굶주릴 일이 없으니 맛을 따지기 시작했고 맛있는 피를 지닌 인간은 자신의 피를 지불하는 것으로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갔습니다. 여기 완벽한 외모, 특별한 초능력, 그리고 섬세한 미각과 후각을 타고난 마성의 존재 뱀파이어가 탐내는 미친 존재감의 피를 가진 소녀가 있다며 종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어마무시하게 다르지만 사랑의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한 매력적인 뱀파이어와 청순한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달달한 그녀입니다. 사람의 피를 숙성시켜 만드는 이 세계의 특별한 와이 와이 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바로바로 엄청난 미각과 후각을 가진 뱀파이어 소물리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최연소 그랜드마스터 소물리아에 등극한 해리 킹스턴 직업 좋아, 지술집 있어. 거기에 숯두빨은 얼마나 멋진데요? 성격은 쿨레가 진동을 하는 이 남자 자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은 이 남자의 마음을 뺏은 우리의 여주는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여주 소년사 오늘도 쭈글쭈글 오그라들었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빌런에게 등 떠밀려 방문한 바에서 남주와의 운명적인 만남 이게 이게 로맨스지 운명적인 만남이 불러오는 뱀파이어와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로맨스 성격 한 번 화끈한 뱀파이어 해리와 가만있어도 댕청미가 뚝뚝 떨어지는 순수한 연쇄 달콤한 이야기 애니메이션 달달한 그녀였습니다. 기상캐스터